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킨별로 익스트림 제품 광고를 촬영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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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Stick. 누나 하면ell. 사실 저희가 원래 여러분들께 광고를 직접 비ục재보라고 했었는데 못 믿겠어요. 뭐지? 저번에 했던거 dissert 시사. 연기하죠. 연기하자! 제일 못한견봉의 안녕하세요. 네! 일단은 광고 촬영 많이 해봤어요? 아니요. 발표 선수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? 조금 했었잖아요. 근데 연기를 좀 잘했나요? 보통 근데 그런 연기를 안 와서 그냥 얼굴만 찍고 그런 느낌이죠. 저희는 이번에 대사도 있고 좀 특급적인 연기를 보고 있어요. 태민이 또 아역배우 출신인 거거든요. 어쩐지. 그걸 말하면 어떡해. 그렇지. 너네 그리고 쓱쓱해 봤어? 안 봤어? 어떻게 있었나? 그래. 아 천만만 개? 그래. 저 간신함. 너네 누군지 아니. 또 저희는 팀별로 에너지 드릴 끝 퍼스트 핀 및 아르기닌 6200. 하나씩 선택하셔서 나눠주시면 되세요. 난 아르기닌. 아르기닌. 아니야. 나 아르기닌. 난 상관없어. 에드. 에드. 자, 팀별로 한 명씩 나와서 가이드 앱으로 해서 선정해 주실게요. 에드 앱은 너 나. 나 아르기닌이 낫지 않네. 근데 너 하고 못하고 해. 시상관없어. 나중에. 마이 피닌 호. 마이 가요 봐. 마이 가요 봐. 퍼스트 핀 및으로 그냥 오겠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역시 왜 퍼스트 핀 및을 선택해야 되는 지 얘기해 주시 있나요? 예희들이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. 역시 빈을! 펭 및. 아르기닌에서 어떻게 당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? 맘에 듭니다. 맘에 듭니다. 진짜 숫자가 커서 맘에 듭니다. 그렇지. 영호가 역시 몇 분으로 오지 있나요? 3분 아래. 굉장히 짧고 강남은 몇 시초밖에 안 돼요? 저희 각자에 듣는 감독이 굉장히 척추하고 까다롭게 연기를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 배씩 나눠서 봐주세요 막내야! 막내야, 막내야 막내야, 막내야 막내야, 막내야 아마 다들 몇 번씩 부셨을 김정환 감독입니다 영화보이 김정환 야, 눈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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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이 취미는 어떻게 생각해? 눈물을 가기로 하냐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, 오렌지스다 아이, 그래야 천정이는 왜 이렇게 만난 거야? 다 안 절입어? 네 얘는 천정빛딸이에요 주르르르 너 누가 알린 건가요? 성운위이 형! 성운위이 형이 성운위이 형이 성운위이 형이 성운위이 형이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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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운위이 형이 Schön 베스트 최고 진짜 extreme THE, Ca, memorize 준비하자. 저희 준비됐는데. 에너지들은 그 팀 리허설 한 번 다 같이 볼게. 아니, 그나저나 HL이는 어떻게 승리한 거요? 그리고 너네는 왜 이렇게 힘이 넘쳐? 아, 이거 안 되는 사연인가? 어떻게 해. 못하면 어떡해, 성훈아. 다시 갈게. 그나저나 HL이는 어떻게 승리한 거요? 그리고 너네는 왜 이렇게 힘이 넘쳐? 손버지 제 아버지세요. 승리의 힘을 주는 엔저리 분들. 버스 펭귄. 이거야, 너무나. 왜 이렇게 힘이 넘쳐. 아르기닌 팀. 아르기닌 팀 어렵습니다. 가이로우 해. 아, 분노해서 빨리 빨리 하고. 아, 너 한 번 해봐, 그 다음에. 나 스트레칭맨 하고, 스트레칭맨. 스트레칭하고 있긴 해. 내가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정민이 형님이다. 나 분노야. 분노 차지하고 있어요. 메스코드 연결해야 해. 나 화가 났어, 지금. 몸을 찢을 거면 더 찢어, 빨리 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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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누우면 나! 빨리 해! 또 놔! 여기다. 탁, 탁, 탁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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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어차피. 아니, 그나저나. HCL은 어떻게 승리한 거야? 기프리보 너는 왜 이렇게 힘이 넘쳐? 사실... 손버지가 제 친아버지세요 설명이 안 맞는데... 아 왜 이게 안 맞네? 말하면 안 맞네 제가 한다는 건 제 앞자라 따져라 진짜로 붙지 않을게요 HCL은 어떻게 승리한 거야? 그리고 힘이 왜 이렇게 넘쳐? 사실... 손버지가 제 친아버지세요 카치아파도 진짜 카치아파도 미스트리 미스트리 버스파크리 성훈이가 약간 사실에서 처음 들어갈 때 약간 거듭는 듯이 약간 사실 하면서 좀 천천히 해주면 내가 더 편할까 테이크 3 그나저나 HCL은 어떻게 승리한 거야? 그나저나 HCL은 어떻게 승리한 거야? 너네 왜 이렇게 힘이 넘쳐? 사실... 손버지가 이제 친아버지세요 과자 한 팔로 진짜로 이승스 버스파크 이거 화면 깼다 한 번 더 한 번 더 테이크 5 액션! 그나저나 HCL은 어떻게 승리한 거야? 아 잠깐만 창고사 바로 갈게요 레디 액션! 그나저나 HCL은 어떻게 승리한 거야? 그리고 왜 이렇게 힘이 넘쳐? 사실 손버지가 제일 친아버지세요 승리의 힘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 퍼즐 백립 실패! 아니 스트림을 안 쓸 거잖아 승리의 힘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 유지 스트림 퍼즐 백립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승리의 힘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 유지 스트림 퍼즐 백립 같이 말해야지 엔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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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의 힘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 유지 스트림 퍼즐 백립 오케이 됐다 다윤은 한 번에 끝낼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때려야 된다고 자 잘하네 고음을 맞춰야 돼 아 아 아 아 아 그만해 너 또 뭐야 아 으아아아 으아 완벽해 미치스러운 이렇게 그냥 미친 거 이제 여기 완벽해 왜 한 번에 떴네 왜 여기서 그 안 너 뒤돌아보고 있어 등단지 하면서 등단지 화이팅 액션 매사가 뭘 했다 액션 매 처음 것부터 보면 안 돼요 그 그 사람이 말을 안 쳐다봐야 될 거 아냐 저 저 돌리면서 말아봐 그냥 응 응 야 야 내가 하고 왔어 야 하고 놀아야 돼 아 아 아 아 일단 해보죠 레디 레디 액션 야 어 몸을 치는 거로 던지면 말이야 야 야 짜신 왜 아니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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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라고 했지? 그러고? 아 아 다시 데이 2 오케이 레디 액션 야 왜 왜 빨리 찍으면 던지지는 말이야 으아 이 자식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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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또 뭐해 으아 으아 으윽 으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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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발을 찍어야 제발 지나가라고! 이 자식이... 제가 맞으면 다 해! 왜? 넌 또 보여! 넌 또 보여!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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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네요. 아리큰니를 먹으니까... 그렇지. 취한 것 같아요. 그렇지. 라임에서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... 아... 그렇습니다. 많이 피곤하네. 알았어요. 재밌게 나올 것 같네요. 네! 체계적으로 한국인 형은인데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도 좀 한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살면서 뺨을 별로 안 맞아 봤는데 오늘... 제가 사람한테 맞는 것 같고 정말 재밌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스트림 광고를 제가 찍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 바로 스카우트 되는 거 아니야? 왜 그렇지? 우리 시작하는 거야. 너는 덩치 1부터 시작하는 거야. 여러분, 내가. 다 같이 하고 싶어. 구독자들이 직접 신비 팀을 뽑아줄 거예요. 신비 팀에겐 이번 팀은 홈워크 태배 팀에게는 좋습니다. 제소 스티크 봐. 제소 스티크? 제소 스티크? 제소 스티크라도 좋은 거 같아. 제소 스티크라도 좋은 거 같아.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? 제소 스티크 너무 맛있어. 운동을 시킨다고요? 아, 그것은 아닌데.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? 돌아가면 활력을 부스트해주는 이스트림 스티크를 아래에 있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그걸 내야 되겠지. 그럼 알까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